조원이 코치하고는 어떻게 지금 연배가 오른쪽으로.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 살 차이. 워낙 친구같이 편하게 사사기도 보는 선배고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 선배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후배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항상 야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야망을 갖고 있어요? 야망남이? 야망남? 우리 잘 몰랐는데. 결국에는 또 해설을 하다가 또 수비 코치까지. 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한 단계, 한 단계. 나중에는 이 자리, 이 자리야? 여기, 여기까지.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요. 조원이 야망남이었는데. 제가 사실 정주국 코치랑은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해왔어요. 학교는 달랐지만 항상 연습경기나 대회 때 항상 만났었고. 사실 조국이가 거의 진짜 초등학교 때랑 지금 얼굴이 똑같아요. 안 변했구나. 아니, 또 진짜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대표팀에서 조국이를 처음 봤는데 고3이었는데 이 얼굴이랑 똑같아요. 이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끊었나? 지나가면서 이제 동안이 되는 거예요. 고3인데도 발탁됐던 이유 중에 얼굴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노련하게 살 것 같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조국 선수가 생각하는 2002년의 안정환.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환영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진짜 안정한 라인 타고 싶은데. 타고 싶은데. 굉장히 좀 당하기 어려운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려웠냐면 제가 2002월드컵 때 이제 워낙 사인볼을 제가 막내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당을 돌았어요.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선배님들은 굉장히 문을 활짝 열어주셨거든요. 조국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그래. 조금 나면 돼. 그런데 유독 이제 안정환 선배님 방 앞에 갈 때는 제가 긴장을 많이 했죠. 왜요, 왜요, 왜요? 한 10번 가면 한 두 번 정도 열어줬습니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야, 조국아도 다행이다. 두 번이로 열어주셔서. 저 한 번도 안 열어주셨어요. 열 번에 가면 두 번 열어줬. 저 음식이 없었겠지. 그렇겠지. 여기는 음식을 문 앞에 놓고 갔대요. 똑똑똑 누르면 그냥 놓고 가. 뭐 최민식 씨야? 뭐 군만두고. 올드보이야 뭐야. 불편하다, 불편해. 제가 정조국이 좋게 얘기하는 거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